마을이 정말 예쁘네요. 네, 여기가 성주산인데. 산이 싹 둘러쳐서. 성주산이 병풍처럼 어머니 치마코처럼 둘러싸는 분지예요. 다 여기에 사시면 되겠다. 네, 주민들이 아주 간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누구시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뭘 이렇게 진순의 성찬으로 이렇게 차려 놓으셨어. 이거 다 저희 나물로 붙여주신 거예요. 농사 다 지으신 걸로. 고령이 해산물이 유명하거든요. 전복 밥을 하셨네. 저희 마을에서 낳은 양송이, 전복 양송이 밥. 밥을 하셨군요. 그리고 여기 양송이가 저희 마을에 낳은 양송이. 아, 예. 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딱 맞아, 딱 맞아. 감사합니다. 마을분들의 정성에 절로 손이 간다. 맛있는 건 한 번 더 먹어야지. 밥 드실까? 이게 무슨 나무이고요? 뽀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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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짜라만요. 올해도 연극을 하는데요. 상광촌에 예전에 한밭집, 선술집 그런 데서 니나노를 하시면서 광부들의 애환을 달래고 힐링하시고 그랬던 스토리인데 거기에 주연을 맡으셔서. 우와, 연극을 잘하시나봐. 네, 니나노도 하시고 텐버린도 하면서 광부들의 애환을 달랬던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거 잠깐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노래가 나와야지. 우리 노래 부를까? 안개 속에서 불러드릴게요. 시작.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그러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다 쓰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좋겠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이? 이 마을은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이 마을에 남긴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제가 작가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이라서 그 이야기가 이 마을의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되어서 그 마을로 꽃이 피는 그런 마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성주산을 둘러싼 이 마을. 김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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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깍두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보령을 여행하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 인생 사진은 사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좋은 사람 같애도 그런 느낌이... Henri 뭐 우승하는 심장. 이거 어떻게 지낳…. 어떻게 적어 models. olursäter 500jer은 시험을 꿈꾸해야 laughing. OH!